다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님 빠코수? 화이팅 부트캠프 데리고 가는데 화이팅이요 좋아요와 구독 부트캠프 데리고 가는데 화이팅이요 미션 있어? 뭐 살지? 님 진짜 화이팅 우리 꼭 살아나와서 치킨 먹어요 저도 살고 님도 살고 네? 단판에 걸어주시면 안돼 이분 눌러서 말할기라서 브리핑 잘 안될 것 같은데 나도 눌러서 말하기긴 하지만 갑자기 왈자리 갔어 날 버리고 이 자식 나이스 아 다음번에 할래요 와 나이스 왜이렇게 잘했네 이 창고도 있다 아직 이 창고 두 명이다 두 명 같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? 이 창고 백봉이랑 아 거의 여기 두 명이에요 바로 앞에 하나 왼쪽이 벽에 붙어있고 하나는 저기 여기 오 여기 맞는데 어떻게 하지? 와 수류탄이 예술이다 바로 왼쪽에 붙어있었어요 나이스 수류탄 엄청 잘 빠졌네 와 그렇구나 아 아닙니다 빨픽 밑에 어 핀다 아니 뭐야 뭐야 죄송해요 어 저기 저거 삼천칩 220방에 삼천칩에서 쳐다봤다 여기 1번 핀 와 나이스 님 핵 핵이죠? 신고하겠다 아니 하하하 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잘하시는데 저 저도 좀 하는데 님 저보다 두 배로 잘하네 아 아닙니다 봤지 내가 살려줬으니까 살 정리한거야 내가 좀 더 잘하는거야 재밌다 떼꾼 님 보살치 할래요 너무 양심 없잖아 아니야 다음번에 할게 기억자 가실래요? 싸우는거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네네 갈까요? 출발 저 주사기만 깔고 갈게요 네 님 솔직히 말해봐요 저 죽이려고 부트캠프 데리고 왔죠 네? 아니 아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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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지 아 딱 찍는게 빨리 죽고 어디 쏠드 오야겠다 이 느낌이었는데 어 건너편 건너편 조명 확인 확인 쟤도 우리 한거 같아요 한 명은 왼쪽 길쭉 여기 1번 들어갔어요 저 피가 올거 같아요 저 피가 올거 같아요 저 피가 올거 같아요 안전히 오케이 천천히 할게 수리하면 너무 못같아 한 명 기절 아이씨 와우 나이스 좋았다 오 좋았어 멋있는거 보셨다면 한번 했다 됐다 이제 아무것도 안해야된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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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정기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찰 아 어 디디디디 이거 이거 170방향이에요 이거 들어가야겠다 오 왜 저렇게 잘 쏴 엄청 잘 쏘네요 안되는데 천천히 한 명 더 붙었다 얘네 딴 데 딴 데 쏴 주겠지 1번에 한 명 더 붙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hiding 헛 잊. 홍보 턴 신나 턴 형 다 쏠려버린 quelque 얌 하 아 으 으 저 수류탄이 그냥 제가 몰고 깐 거예요 멀리 멀리 나이스 다행이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아씨 이번 판에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판 하려고 왈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꾸실지 몰랐는 거? 바뀐다 네? 자 그냥 바뀌어요 나이스 어 뭐야 다리로 버렸어요 어이 자유자 그지 같네 아 건너야 되는 건가요? 하하하하 건널까요? 너 앞에 싸우네 헤엄칠까요? 네 내 생각했을 때 반대로 줄 것 같아요 이상무? 차에 보인다 잡았어요 아이스 나이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나요? 어 네 보죠 혹시 유튜브 중에서 여자 중에 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? 혹시 유튜버예요? 있어요 없어요 하하하하 이 상탭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? 아프리카에요? 네 아프리카 나중에 구독해주세요 어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저 걸포라고 하는데 여기 두 명 있다 아 걸포로요? 저 알아요 님아? 네 알아요 봤어요 성태님밖에 모른다면서 기분좋아 우리 다리 들어갈래요 이거? 네 다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죽인 놈 여기 여기 차 안이었거든요 차에 들어가자 보급해 한명 어 이거 막타치고 힐리하면 돼 있었어요? 오케이 화났다 보급에 나이스 그 보급 쪽에서 샀어요 보급 쪽에는 큰 돌 여기도 왔다 55방향 제가 찍어만 놓을게요 얘네도 와야되거든요 예 와 자기장 우리 줬어 야님 그냥 얘가 우리 치킨 먹으라고 그냥 줘버렸다 어떡하지 이건 진짜 치킨 먹어야 돼 제대로 끝났다 나이스 네 명 남았다 제 앞에 튀어나기 한명 꼭대기 타고 오는 거 아니겠지 어 이거 보인다 4명 4명 나이스 우리 빼고 3명 근데 왜 안 보이지? 자기장 좋다 술 텀만 안 오면은 끝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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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확인했어요 아 술 땀 올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내뱀 또 우리 오늘 내 우리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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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 명이다 나이스 라스트 한 명 너 어딨어? 강릉이 밑에 있어요 바닥에 이제 수영 중인데요 구경하러 가야겠다 아 바로 앞에 올라갔다 이거 여기 바로 앞에 찍어놨어요 네 잠기겠다 자기장에 어 근데 저도 빠졌네 큰일났네 저 빠졌는데 어? 우리도 어떻게 널다가 졌다 그 앞에 있었어요 아니면 헤엄쳐서 가운데로 가야되나? 거기 펌크로 안돼요 네? 어떻게 올라가지 아 어떡하죠? 아 이거는 있다 발소리 들린다 다행이다 이거 지는 줄 알았어요 나이스 네 유튜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치킨 먹네 와 이거 치킨 먹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